안녕하세요 송호육매장입니다. 제가 저녁때 마늘을 심은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홍산마늘을 심은 데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날씨가 무척 좋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홍산마늘이 잘 크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심고 한 40킬로 정도를 심었는데 저는 올해 홍산마늘은 처음 심어보는 겁니다. 저쪽에 한지형 육종마늘도 심었는데 항상 저희는 마늘을 심으면서 검정 비닐, 마늘 전용 비닐로만 심어서 마늘농사를 줬는데 물론 거기다 완개도 뿌려주고 부직포나 비닐로를 덮어주면 겨울에 냉해 피해를 덜 받는데 그동안에 농사를 쭉 지면서 비닐로만 깔고 심어도 마늘을 심는 시기만 정상적인 날짜 10월 한 중순경에 심으면 마늘이 땅에 뿌리를 잘 박아서 한 뼘 정도 이상 뿌리를 박으면 겨울이 날씨가 추워도 서리빨이 생겨도 겨울로지 않아가지고 마늘농사 짓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최고 추워서 그런가 마늘 한지형 마늘은 싹이 굉장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이 홍산마늘도 제가 지금 보면 이 가시루는 똘이 있으니까 이렇게 똘이 있으니까 깊으니까 겨울이 추울 때 더 깊이 얼어가지고 가생이 한 줄은 이 홍산마늘들이 굉장히 지금 시원찮고 이 가운데로 갈수록 더 이제 땅이 덜어르니까 그 냉해를 덜 받아서 생육상태도 더 좋고 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늘농사를 지면서 정상적인 날짜에 심지만 가을에 홍산마늘들은 9월 한 말경에 심으면 한지형 육종마늘보다 한 20일 먼저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심는 날부터 바로 뿌리를 내려서 마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9월 말경에 심으면 이파리가 한 6, 7장까지 나오니까 그 위에다 부직포를 덮던지 아니면 요즘은 강선도 비싸지 않으니까 강선을 좀 꺾고 헌 비닐로 덮어주고 숨꽁만 좀 뚫어주면 겨울 나는데 전혀 마늘이 냉해 피해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나마 홍산마늘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싹이 그래도 푸릇푸릇하게 마늘농사를 그래도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지형 마늘은 언에 못지않게 똑같이 했는데도 올해는 씨를 많이 가려서 워낙 추워가지고 이 마늘 싹이 굉장히 시원찮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산마늘을 더 계속 관찰을 하면서 볼 테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부직포도 안 덮고 비닐도 안 덮었는데 가생이만 한 줄씩 좀 시원찮고 그런 대로 아직 마늘 싹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마늘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홍산마늘을 쳐서 보시면 이 마늘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 홍산마늘이 필요하시면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마늘을 심게 되니까 6월 달부터 이제 마늘을 캐면 6월 달부터 이제 건조하고 끝나면 그때 좀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거 파는 전화번호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구입을 하셔서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늘을 이제 작년에 사서 이제 이제 6월 7월 달에 사가지고 하우스에다 이렇게 널어 놔보고 햇빛을 봐도 이렇게 변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마늘이 단단하고 또 마늘이 종이컵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쪽수도 6쪽, 7쪽이 많고 8쪽 이하가 많은 것 같아서 쪽수도 많지 않고 또 알맹이가 커서 까서 먹을 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이거는 또 기능성 마늘이라 굉장히 또 건강에도 더 좋고 그리고 이거는 또 마늘을 까보면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파란색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봐도 뭐 그렇게 한지형 마늘보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가장 이 장점은 이게 마늘을 심어 가지고 물론 이제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기계로 캐지만 마늘 먹으려고 그냥 한 뭐 5점, 10점 놓으시는 분들은 또 마늘 캘 때 아무리 비닐멀칭을 했다고 해도 날씨가 가물고 그러면은 삽도 잘 안 들어가면 마늘 캐기도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물을 좀 며칠 전에 주었다가 이제 습기 있을 때 캐기도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홍산마늘은 제가 뽑아보진 않았는데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수확할 때 손으로 뽑아도 아주 잘 뽑히고 그래서 수확이 굉장히 또 쉽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쫑이 나오는데 마늘쫑도 알맹이가 굉장히 커서 하나만 이렇게 부셔도 150개, 200개가 거의 될 정도로 굉장히 주화가 좋아서 또 마늘씨를 또 애끼려면 1년 늦더라도 또 주화를 한쪽에다 이렇게 심어서 갖고 가지고 그거를 심으면은 1년 늦는 것 뿐이지 그런 것도 좀 제가 우리 해보려고 저쪽에다 조금 심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홍산마늘 심으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지시면서 창고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